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8월 13일 목요일 아침 방송하겠습니다. 자 핫서머 이벤트 진행중입니다. 3개월 결제할시에 1개월 무료 서비스 하고 있으니깐요. 남은 2020년 닥터케이와 함께 성공투자의 길로 같이 한번 가시죠. 전일 미국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 1.05% 상승 나스닥 2.13% 상승 반도체 지수 3.36% 상승입니다. 유럽에 독일도 0.86% 상승으로 양호한 흐름 보였는데요. 자 기술주들 나스닥 포진에 있는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전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2% 상승 애플도 3% 아마존 2.58%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가 액면 분할 소식 때문에 13.65% 상승하면서 기술주 견인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나스닥이 상당히 크게 밀렸었는데 그것을 다 말아올리는 양봉을 시현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우존스도 하루 조정 받는 듯 했으나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전해지는 소식 모더나 백신 1억해분 투입분 정부에서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있구요. 미중 간의 무역협상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를 위해서 15일날 당국자들 회동하고 있다. 자 래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요. 협정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 약속 중국이 잘 이행하고 있고 미국산 제품들 구매 늘리고 있다는 증거도 내놓을 수 있다. 라면서 우려감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그러죠. 0.6% 상승으로 시장 예측치 0.3%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 민주당과 아직까지 조금 불협화은 있습니다만 추가 부양책 기대감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구요. NC소프트 그리고 셀틀린 헬스케어 실적 발표하는데요. NC소프트는 실적 현재 양호하게 2,080억 61.5% 전년 대비 증가한 영업이익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재개중인 선물 한번 체크해 보자면 요. 강부하권입니다. 다우전스 0.04%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 0.05% 상승 중입니다.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던 금이 말그대로 진짜 금값을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값이 흔들림으로 해서 매도한 금액이 어디 딴 데로 갈까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예측 주요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풍부한 유동성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비이성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기관 외국인 상당히 큰 폭으로 매도세 나왔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1550억 매도했고요. 기관도 2000억 매도했고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보십시오. 3000억 매도하고 외국인도 1100억 매도했는데요. 빠진 건 별로 없어요. 물론 1.7%가 물론 간단한 계산으로는 좀 크게 빠진 듯 해도 옳은 폭을 한번 보시자 이겁니다. 코스피는 미국과 궤적을 비슷하게 다우존스가 최근에 강세 보이고 나스닥이 흔들흔들하는 그 궤적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69% 상승이고요. 코스닥 0.79% 상승입니다. 제가 눈이 좀 나빴어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도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월일선 이탈하기 전, 큰 음봉 떨어지기 전까지는 크게 우려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코스닥은 전일 좀 크게 떨어지니까 만약에 고점 부위에 가지고 있던 물량이라면 조금 차익실현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했겠죠. 오늘 MSCI 지수 편입된 종목들 있는데요. 시젠 그리고 알테오젠 신풍제약이 편입이 됐습니다. 현대백화점이 편출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요. 그 해당 종목군들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가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 닥터케인은 EDGC를 매수하자 말씀드렸고 잘 버티다가 막판에 같이 좀 밀렸습니다만 오늘 반등 시도 놓으면 시젠 이슈로 만약에 반등이 강하게 놓은다면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테오젠 소식도 아직까지는 별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신풍제약은 4%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들이 좀 못 올라간 섹터들 저가 메리트가 있는 섹터들 그리고 다시 항공주들 미국에서는 항공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회사들이 여객기를 화물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바꾼 부분이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최근에 항공주도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행주 전일이 강세 보였습니다. 자 키맞추기 한다 이겁니다. 지수가 저기 위에 있는데 너무 물론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저평가되어 있고 저가 메리트가 있다 싶은 종목분들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재 업종 대표주들 벌겋게 불타오릅니다. 닥터케이도 오늘 추가로 더 강하게 가자는 의미로 빨간 티셔츠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셀트리온 315,000원을 지켜야 되는데요. 20일 강하게 이탈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박스권 박스권이라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볼린즈벤드 상단을 비교적 저항을 잘 스무스하게 받는 듯 했으나 저는 4%대로 4%대로 좀 급락 양산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21,60일 권역인 여기 10만원 3천원권은 반드시 좀 지켜야 되고요. 셀트리온은 빨리 여기 31만 5천원 위를 강하게 뛰어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은 기관 외국인 쌍크리 매도를 좀 맡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 나오고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또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일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였고요. SK하이닉스 닥터케어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밀리지 않고 있죠. 올라올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조금 추춤하다가 또 끌어당기는 모습 그러나 신규매수는 지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 일단 장 시작하고 천천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이닉스 1%대 상승 삼성전자 0.85 상승 엔소프트가 실적 발표 나왔는데도 좀 밀려요.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어저께 밀리는 틈을 타서 추가 매수했고요. 일단 성공 GMW는 일단 위에서 좀 끊었습니다. 조금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 예정이고요. 사막컨덴서 전일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만 재반득시도 나오고 있고요. 고용도 양호합니다. 카카오 카카오 양호 자 EDGC 주가 하락하게 된다면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반드시 반등이 좀 필요해요. 진단키트가 반반이에요. 시젠도 약부합 나머지 수젠텍도 급락이 위해 반등시도 나오고 제약바이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다 빨갛습니다. 자 셀티린 헬스케어도 1.44% 상승 셀트리언보다 셀티린 헬스케어가 흐름이 좀 더 낫다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코스비 1%대 상승 코스닥 1%대 상승 어저께 그저 임버스 투입 많이 할 거다 그런 이야기 했죠. 또 박살나는 겁니다. 그저 어저께 임버스 많이 투입할 거다 그랬죠. 그저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갭 상승 이런데서 임버스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야 이제 빠지는가 보다 이제 빠지는가 보다 들어올립니다. 공수님 선님 반갑습니다. 자 EDGC 반등합니다. 없는 분 살 수 있다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EDGC 매수 가능해요. 오늘 진단키트 반등 반등합니다. EDGC 매수 가능 16,000원 적어놨어요. 그럼 어저께 한번 두번 샀고 여기서 매수한다면 평균 단가 확 낮아지거든요. 반등하면 무조건 풀었습니다. 자 진단키트 오늘 플러스 들어오고 있어요. 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확자빤님도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EDGC 매수 의견 듣고 만약에 매수했다면 오늘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5% 5% 5% 15% 밖에 안 돼요. 자 NHN 한국사이버 전일 빠질 때 슬쩍 추가 매수 일단 반등 성공 좀 강하게 가자 카카오 강한 반등입니다. 완전 성공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어요. 자 N소프트 바로 땡깁니다. 양호 이거 올라타면 게임 오버 그죠? GG 굿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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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GG 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더운 아파도 굿모닝 자 신규 매수 의견 신규 매수 의견 어저께 안 샀다 하더라도 EDGC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능 하이닉스 죽는다 그랬습니까? 오른쪽 손모가지 건넸습니다. 올라가네 올라가네 여기 위까지 올라가면 완전 성공 제가 여기서 의견 드렸거든요.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죽는게 지극히 당연해요. 안 죽어요. 올라간게 없습니다. 키맞추기 딴 것도 올라오는데 하이닉스 왜 왕따 시키는데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요. 지수 컨트롤 그죠? 여공이 우석이한테 걱정하지 마라 그래 8만 4천은 간다 그래 그 이상은 나 책임 못 져 밑에서 양껏 싫었다며 올라가면 적당히 끊으라 그래 5% 이상 나오잖아 됐잖아 응 이거 완전 싫어는 카카오 올라갑니다 카카오 꽁이 카카오 풀로 실었는데 올라간다 현금분 신용분 다 풀어쓰다 여기 정고점 이상 정고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SK바이오랜드도 올라갑니다 SK바이오랜드도 올라가구요 오늘 하는 폼이 기관이 한번 들어올 폼입니다 기관이 매도폭이 별로 안 커요 그죠 21인거네 접근해 보시라 자 미국선물이 추가상승중입니다. 거칠게 없어요. 코스닥에 외국인 50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상승전자 하이미스필드란 아이티 전기전자 양호하구요. 현대차 또갑니다. 와우. 조선주 양호. 건설주 비교적 양호. 야 이거 뭐 엘지오하고 미친거에요. 2차전지 갑니다. 전기차 수소차 한번 씌웠다고 전일. 또 가구요. 자동차 부품 양호하고 5g도 가고 휴대폰 부품도 가고 언택트도 가고. 이거 동그라미 다치게 생겼네. 반도체 소부장도 갑니다. 중국 소비관련 이쪽도 가구요. 제약바이어도 셀트륨 삼행제 일단 양호하게 반등 시도. 언택트도 쉬웠으니까. 가자 이겁니까. 네이버 카카오 nhn 갑니다. 자 게임도 비교적 양호해요. 엔소프트 못갈리고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엔터. 와 강세. 어저께 그런 이야기도 드렸어요. 코스닥이 좀 흔들리곤 있는데. 이렇게 한번 흔들고 손박김 좀 넣으고 다시 올라가면 나쁜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진단키트가 만만치 않네요. 지금 현재. 방당한 공방충입니다. 방당한 공방충입니다. 자 백신이. 백신이 나온다 한들. 그죠? 일단 코로나 맞는지 아닌지 진단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단키트의 수요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보거든요. 다만 해당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급등해서 소정을 좀 받는 와중이긴 합니다만 적당한 위치에 있는 EDGC는 한번 해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의 웅이 쌍거리 매수더라구요. 코스피는 소폭매도 지금 출애 중입니다. 미국선물. 추가 상승 시도. 자 오늘 바이오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다음 시간. 어휴. 한번 더. 액션입니다. 지оан fingers. 엔소프트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외국계 매수 슬슬 들어옵니다 그죠 여기 올라타기만 하면 되요 일단 올라타야 되요 자 카카오도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하이닉스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요 사막컨덴서 외국계 약간 매도 그러나 전일 전전일 외국계 기간 관심있는 종목이구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3%로 강하게 가는데요 11만원 뚫으면 12만원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0만 7천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낫다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 소폭 위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외국계 소폭 매수 위 조금 고점 부위에서 조금 숨그러기 중입니다 시장 안 무너지면 no problem 입니다 자 고영 꾸준하게 외국인 기간 관심있어요 SK 바이오랜드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상승 받았고 다시 재상승 중에 여기서 더 밀리면 좀 곤란합니다 더 밀리면 상승세 좀 꺾이는 거 거든요 강하게 빨리 반등 해야 되요 오늘 지금 현재 진단키트 섹터가 상당한 혼조세 구간입니다 시젠도 보호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구요 수젠텍이 한 번 더 쳐졌습니다 한 번 더 쳐졌구요 랩지노믹스도 모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진단키트는 EDGC가 싹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조금 섹터가 오줌가 안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 양호 임신신신ussian排 Gemma 임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 신싼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innen axe 이번에는 매수 touring과 같이 특 division의 무한 groove 지금 시진핑 방안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관련 아무리 아모레퍼스픽 줄이고 kmw나 이런거 들어가서 이것보다 더 먹긴 먹었습니다만 틀리지 않았어요 그죠 아모레퍼스픽 중장기 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랬거든요 여기 여기 올라갔어요 내려오면 관심 가지면 돼요 화장품관련 강세보입니다 진단키트가 매물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시젠이 확 땡기면서 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고요 여기 너무 고점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쉽사리 안 들어와요 근데 왜 샀느냐 그러면 뭐 딴거 편입 좀 하고 싶은데 할 때 적당한 권역인 여기가 한번 수납내로 들어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네요 현재는 같이 가야 갈 모양입니다 같이 가야 같이 가야 갈 모양이면 수젠택이는 어느정도 왔어요 이제 어느정도 왔기 때문에 반등 한번 할 수 있는 권역에 다 생각하고 있고 랩 지노믹스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까지 조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EDGC가 빨리 반등 좀 놓아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국 구간입니다 엔시소프트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어요 여기 안 깨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깨고 내려오니까 여기 장을 좀 받고 있습니다 86만원 권대 여기 여기를 딱 뛰어 넘으면 되는데 카카오는 뭐 걱정할 거 없냐 걱정할 거 없고 들어가면 되구요 자 코스닥에 외국인 매수세 늘어나고 있습니다 310억 기간이 오늘 들어올 것 같다 그랬죠 기간이 코스피에 매수 잡힙니다 365 딱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기간 들어올 것 같다 그죠 이거 마이너스 때 말했다고 마이너스 때 그죠 그런 예측도 잘 맞아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딱 보고 알았어요 저는 코스피 기간 들어온다고 그죠 기간은 그 추이를 잘 변경 안 하는게 아 특징입니다 오늘 4 들어오면 아 4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코스닥은 외국인 4 들어오고 있구요 선물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기간이 현선물 동시매수 지금 아 중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이라고 최근에 하방으로 좀 때린 애들 있을까 하방으로 누가 때렸다 개인이 때렸네 개인이 때렸네 하방으로 그죠 상방으로는 상방으로는 뭐 그만 그만 기간이 좀 때렸네 최근에 그죠 외국인도 못지 않아요 원래 이거 매도 2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매수 많았습니다 물론 좀 적당히 청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저런 포지션 분석도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안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알아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만 보면 돼요 그죠 추세가 코스피 코스닥 추세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만 보면 돼요 닥터케이가 원래 옵션 트레이더거든요 옵션 트레이더 저 분석 능력이 상당히 있는데 저쪽에 안 봅니다 그냥 봐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죠 괜히 헷갈리기만 해요 헷갈리기만 잣대라는 건요 간단하면 간단할 수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재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잣대를 대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잣대를 대면 교복이 똑같이 나올까요 비유가 좀 제대로 됐습니까 제대로 안 돼요 잣대를 하나를 딱 가지고 간단한 잣대로 다만 그 잣대를 가지고 재단을 했을 때 정확하게 예쁘게 옷이 나온다는 그 통계가 있다면 잣대를 두 개 세 개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딱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민지님 또 오셨고 저 차트 보십시오 뭐 아무도 없어요 폴린저밴드 하나 딱 있습니다 이거 보조지 필요하기도 참 뭐다 하거든요 이거는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다 해봤습니다 웬만한 거 MACD 스토케스틱 일목균형표 뭐 등등등등등등등 하나만 딱 알면 돼요 똑같아요 보여주는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일맥상통하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요 안 합니다 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헷갈려요 다이버전스에 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표가 그 지표가 맞으면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지표는 하락한다고 보여주는데 지수는 올라간다 이거 다이버전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엉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후행성이 많고 지지화 저항 그 말아도 돼요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시그널대로 시그널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틀려요 틀립니다 그 다음에는 헷갈리잖아요 지표대로 했는데 틀리면 그죠 코스닥의 기세가 기세가 등등해요 자 민지님 어저께 EDGC 샀어요 안 샀어요 샀으면 1번 저는 5% 5% 정도밖에 제시 안했고 오늘 5%도 추가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가 이 정도일 겁니다 올라오면 반대로 하면 성공입니다 자 지금 진단키트가 상당히 공방중이라 했는데 플러스건 전환 시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적으로 매개가 탁 붙으면 5% 뭐 10% 당장 간다 소리는 아니겠지만 안 간다 안 간다는 법도 없어요 쟤들 미처가 날뛰는 권역이기 때문에 더 사요 5% 더 사요 지금 무료 체험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지금 휴가 기간인데 휴가 다 봤나봐요 여러분들하고 방송하고 있어요 오전 내도록 방송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내게 해드리고 싶어요 EDGC 여기 사면 단가가 많이 낮아지죠 단가가 16,100 얼마 이 정도밖에 안될겁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 샀다면 여기 밖에 안되 단가 올라타면 플러스에요 무조건 플러스에요 무료로 다른 분도 다 경험하고 계시니까 괜찮다 싶으시면 나중에 합류해요 50만원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할인 기간대 3개월 플러스 1개월 할인 기간대 같이 하시길 권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구요 닥터케이 방송 열심히 해라 후원자로 가입하고 싶으시면 가입 그리고 슈퍼챗으로도 후원 가능합니다 카페 링크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구요 민지 님이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그정도는 좀 알아야 제가 대화할 때 그죠 참고로 하죠 하이닉스 이거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오른손 모가지 건더 했어요 제가 올라갑니다 지금 그런 말 하기 안쉬워요 그죠 지금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지만 50분 가까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했다가 털리면 무슨 개망신입니까 근데 그 개망신 당할 수 있는 이 방송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돈이 모자람이 본인 마음이시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포인트 나왔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파세코 갖고 계셨다 했나 파세코 보압이네 머리 좋죠 한마디 하면 귀 담아 들어서 그래요 한마디 하면 귀 담아 들어서 그죠 파세코 반등하네 그죠 자 셀티론 헬스케어도 갑니다 가요 그죠 어저께 좀 틀렸을 겁니다 아이고 그죠 틀려도 다시 사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끊은 사람을 잘못했다고는 말 못해요 저도 여기서 끊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뭐 반등 적당히 하기로 됐다 했는데 4% 빠져가지고 아유 xx 했는데 던지고 안 쳐다보면 안돼 이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권에서 차익 실현하는 상황이거든요 차익 실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딱 올라타면 여기 산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한번 4% 죽이고 3% 돌아올리죠 이거 위로 올라간답니다 위로 올라간다 봉으로 올라간다 4% 감사합니다. 자 EDGC 매수 의견 드렸는데 올라갑니다. 자 일단 시장님 반갑습니다. 살 수 있다 했어요 아침에 느낌이 일단 좋아요 진단 키트가 돌아서 거든요 이런거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막 공방 하다가 플러스 돌아서 죠 이거 벅벅벅 올라가면 저기로 오늘 딱 매수세 붙으면서 EDGC로 매수세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모양이 저보고 저보고 저기 4개 중에 해라 하면 전 EDGC 합니다. 제가 초단타꾼이거든요 원래 단타는 애들은 1로 붙어요 시젠으로 붙으면 걔는 초자입니다. 왜? 잘못하면 이거 박살나요 잘못하면. 그죠? 어저께도 8% 흔들리고 막 했어요. 얼마 안고 왔거든요 밑으로 쳐지기가 더 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전문용으로 삐리합니다. 전문용으로 좀 삐리한데 왜? 근데 얘가 대장이 막 바앙 가야 밑에 있는 애도 같이 바앙 가는데 그죠? 수젠택이도 이제 반등 구간입니다. 그죠? 랩 지노믹스는 좀 부담스러워요. 어중간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쳐져도 밑에 한 번 더 받칠 때 있다 싶으면 여기 다 들어올만 합니다. 수젠택이는 오늘 정도는 한번 들어갈만 해요. 오늘 정도는. 오늘 정도는. 그죠? 웬낙 겁나겠는데 근데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갈 수도 있는데 대박 두드려 맞은 애는 좀 그래요. 자 셀틴 핫스케어 3.27% 갑니다. 양호. 자 미국 선물 더 땡기고 있습니다. 양호. 잘 안 들어오던 기간이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매수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현물은 코스피 400억 매도 중이고 코스닥 400억 매수 중이고 선물 89개로 지금 매수 중입니다. 오늘 방송하는 동안에 한 17% 8% 하면 날라가 버려라. 이대지씨. 하하. 거프만 물게. 봤어요. 이러면서. 하하. 참. 어저께 좀 쳐졌다고. 그죠? 실망하셨습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채팅방 인원들은 바쁘신가? 아니면 그냥 여유가 있으신가? 채팅을 안 보시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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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셀케 이거 말아올리면 게임 오버입니다. 여기 말아올리면 게임 오버에요 많이 실려 있습니다 셀케 양껏 실어 났어요 꽁이 양껏 실어 놨지 그지 현금이고 신용이고 다 풀어 쓰다 켬 더블 어제 여기 고점에서 딱 던지고 난 다음에 안가죠 좀 내려오면 다시 담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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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젠택이도 오늘 살 수 있다 말씀드리 니까 2.6%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젠택이 말고 EDGC 빨리 가자 우리 민지님이 닥터케임 믿고 그래서 샀는데 올라가야 기분 좋지 그죠 자 옵션 만기일이란게 약간 걸리는데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선물 자꾸 사들어오고 있는거 다 확인 됐거든요 누적보세요 외국인 선물이 6월 만기 이후로 3만 2천개억입니다 계속 사들어와 요거 한 3월 만기 이후로 한번 돌려볼까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죠 두말하면 잔소리 보이십니까 위로 계속 사들어와 이거 다 체크되고 있다니까요 1월은 정확하진 않는데 위로는 맞아 그죠 아 1월은 아니죠 369 369니까 그죠 12월 만기 이후 12월 만기 이후도 아마 위로 맞을거에요 그죠 위로 맞죠 외국인이 사들어온다니까 선물을 그러면 아직까지 상방이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자 어떻게 된다 이게 기관처럼 밑으로 꼽기 시작하면요 외국인 선물이 밑으로 꼽기 시작하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플러스 3만 2천개억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만개억 매도도 나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마이너스 2 꺾이죠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은 조심할 필요 없어요 크게 크게 크게.... 크게..... 신풍제약이 5% 올라가고 있고 알테오젠은 약세입니다 3개 편입된 시젠, 알테오젠, 신풍제약 편입에 대한 이슈는 크게는 없는 듯 하네요 하나가 강하게 가고, 마이너스 하나는 그만 그만 하니깐 엔소프트, 보압군까지 왔구요 뭐니뭐니 해도 게임주의 1위는 엔시소프트입니다 중간에 넥슨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단기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니지, 제가 게임을 안해봤는데요 상당히 중독성이 강하고 길드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팀을 이루어가지고요 알바를 썼어라도 하는, 그죠?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충성도가 상당하다 이거죠 그러나 뭐 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죠? 진짜로 게임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 아이템을 좀 안산다 그런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재반등한다면 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4.5% 간다. 셀트리온 삼행지 이야기도 안 틀리잖아요. 셀트리온 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낮다고 했잖아요. 셀트리온은 2.8% 가는데 셀트리온은 4.3% 가잖아요. 뭐가 다르다? 추세가 달라요. 셀트리온은 추세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뚫기만 하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추세인데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틀어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강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거 맞추기도 쉬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음원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봅니다. 셀트리온 청소 셀트리온은 처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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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시소프트 카카오. 엔시소프트 카카오. 야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네요. 지금 진단 키키. 아까 플러스권 전환하려다가 또 밀립니다. 수진단 키틱이 또 밀려야 합니다. 여기가 지진단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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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꾸준히 외곱계 매수 들어옵니다 SK바이오랜드 3% 반등합니다. 셀트리연도 외곱계 매수 들으면서 반등 시도 SK케니컬이 날라가고 있어요 HLB도 날라가네요 와우 제가 신용을 쓰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풀베팅되어 있는데 갈게 눈에 보이거든요 신용도 요새 틀어막혀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놓쳤어요 날라갑니다 와우 두개 말씀드렸는데 우리 산업하고 다시 저희는 철축이 날라가고 있어요 수고하자 자 후속대책들 다 있습니다. NC 소프트와 셀티린 헬스케어에 대량 매수가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셀티린 헬스케어와 NC 소프트가 적당히 올라간 상황에서 차익 실현하면 현금이 나옵니다. 만약에 EDGC가 여기까지 밀려도 여기서 매수하면 반등 나올거거든요. 그럼 탈출 문제없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안 밀려야 됩니다. 오늘 강하게 양봉으로 말아 올려야 되요. 그러면 NO PROBLEM 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다 하고 있어요. 바둑을 뜨자면 한 세수 네수 앞에 상황도 다 어느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도 그렇게 작성해야 되지만 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 때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여기가 올라올 가능성 높고 여기가 올라온다면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의 물량으로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내지는 노트에 반드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참 EDGC 되게 재밌네 이거 외국계 매수도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단타 트레이드면 EDGC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지는 수젠텍 수젠텍이 올라갔던 거 그대로 다 토해냈거든요. 이거 갔다가 그대로 다 토해냈거든요. 여기서 한 번은 바운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신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꼬꾸라 졌으니까 한 번 더 빠지면 실망매물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EDGC는 왜 그렇게 수급돈을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탄탄하게 이제 뭐 그렇게 올라간 것도 없고 그렇게 폭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물론 여기 꼭대기 비교하자면 그렇지만 우리가 사들어간 가격이 여기 인근이니까 별 부담 없다.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종목이나 같은 섹터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리액션이 조금씩 나와야 재미가 있습니다. 혼자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해볼까요? NC 소프트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NC 소프트가 이렇게 올라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장에서. 리니지 M과 리니지가 1, 2, 2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100만원 이상을 가내만 했는데 조금 무너지니까 뭐라고 이야기 나왔습니까? 물론 뭐 패티이기도 한데 그죠? 1, 2의 수성을 뺏겨가지고 넥슨이 바람의 나라입니까? 그게 치고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죠? 그렇게 중장기 중장기 이야기를 하더니 어떻게 보름 사이에 그렇게 의견이 달라진답니까? 이제 여기 올라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동생하고 이야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쥐는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 밑으로. 난 안 죽는다 그랬어. 올라갔고 또 올라오네?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있다 생각합니다. 개인이 잘 사지도 못해요. 86만원 하기 때문에. 넷백백개 없으면 저거 사지를 못해요. 그죠? 돈이 후달려가지고. 그럼 더 좋은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좋아하는가 하면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그런거 좋아합니다. 이 선물이 팍 무너지면서 같이 조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팍 무너졌다 해봐야 0.2 마이너스 아닙니까? 어저께 맵으로 갔는데. 그죠? 같이 반응은 하고 있네요. 껑이 더 높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 오늘 지금 진단키트가 상당 공방을 하고 있어요. 이긴 쪽으로 세게 갑니다. 이긴 쪽으로 세게 간다구요. 만약에 매도가 이겨가지고 갑자기 푹 빠지거나 하면요. 밑으로 세게 빠지고요. 매수세력이 이겨가지고 딱 땡기면. 오늘, 내일. 반등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참 요새 재미있는 주식시장이네요. 그죠? 요런 구간도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 다 던지게 만드는 구간이거든요. 야 이거 다시 상승 추세. 복귀 실패. 실패 딱 한다고 던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땡겨 올려요. 그럼 이제 갑니다. 이게 완전하게 올라타죠? 위로 강하게 갈 수 있어요. 왜? 페이크성. 매도감 나왔습니다. 페이크성. 그런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거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페이크도 있어요. 던젤하고 일부러 팍 죽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셀틴은 헬스케어가 지금 약간 페이크성 있다 생각하거든요. 오늘 지금 실적이 아직 발표 안 된 것 같은데. 뉴스 한 번 봅시다. 실적 발표 안 나왔죠? 오늘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거 아마 실적 오늘 뭐 장 마치고 놀란지 어떨지는 몰라도 한 번 푹 극이면 어저께 4% 빠지면 거시기 했잖아요. 대본에 들어 올립니다. 대본에 좋은 겁니다. 엔시소프트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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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입장 중 야.. 아 Ну 시스템 쪽은 도대체 뭐야? 뜨아 뜨아합니다 뜨아해 이런 것도 바닥 돌려낸다고 여기서 딱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서 돌려내잖아요 이마트 아무리 포스펙도 마찬가지고 돌려낸다 돌려내죠 현대건설 중장기 가능하다 아직까지 강한게는 못갔습니다만 위해예요 삼성중공업 이것도 매수해란 가격보다는 위해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하이닉스는 그만큼만 해야 중장기도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조정받을때 여기 뭐야 셀틴 헬스케어 4.8 갑니다 외국인 막 쓸어 담습니다 위에 많이 오른 애들보다는 쟤들이 죽을때도 조정받을때도 적게 조정받을겁니다 NC소프트도 2.24 갑니다 주력포트 두개에요 NC와 셀틴 헬스케어 입니다 나머지 사이드에 사이드 조금씩 밖에 없어요 근데 카카오는 많이 있습니다 이 세개가 주력이에요 지금 다 빨갔네 너프라그룹 그쵸? NC먹고 있잖아 지금 그치? 먹고있는데 조금 많이 먹어야지 그치? 셀틴 헬스케어 5% 갑니다 이야 죽인다 진짜 어저께 내가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 사실은 꽁이 어저께 고민 되게 많이 했다고 좀 줄일까 말까 안 줄이니까 푹 빠지길래 아유 김 셌다 했는데 그쵸? 줄였다 한들 오늘 다시 오를 때 4 넣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뭐 좀 오거적거리다 올라가 버리면 또 손 못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추세 안 무너지면 적당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토해낸건 이거고 NHN 한국사이버역 쪽 7% 갖다가 다 토해냈어 추가해서 조금 그렇지만 그쵸? 끝까지 홀딩 해가지고 더 성공적으로 가는 포트폴리오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어느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한국인데 몰빵해 봐요 그게 잘 가면 수익이 뭐 따따부리지만 그거 박살나봐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재밌다 자 앨리스 님도 반갑습니다 좀 길게 하니까 닥터 K 열혈 구독자들 다 들어오시네 앤시스 소프트 3% 갑니다 가자 백만원 가자 노래도 불렀잖아 그죠? 빠지길래 미친거니 백만원 간다며 미친거니 이제와서 딴소리야 그랬잖아요 그죠? 올라간다 예이야 극량한거 3% 간다 이거 뭐야 이거 셀틀린 해석격 5.3 갑니다 바랍니다 고객님 2 1 2 3 2 2 3 6 6 야 오늘 우리팀원들은 기분 좋겠네 저도 기분 좋구요 핵심 3인방이 날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5.6% 엔스소프트 3% 이 무거운게 3% 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2% 인것 까지 이거 3개 다 풀었으면 뭐 아무 상관없어요 no problem 이에요 딴거 암만 지가 알아서 뭐 어쩌고저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와이젠트 12% 가네요 와우 자 엔터테인먼트 쪽도 이슈가 충분히 있어요 아 jp도 간다 이거 sm도 가고 이제 한알령 다 해제된 분위기고 온라인 그죠 콘서트 신규로 나온 아 팀들 있잖아 jip 하고 그죠 아 yg에 새로 또 데뷔시킨 애들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엔터 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셀트리온도 전일 하락폭 다 말아올리는 양봉, 일단 양호, 315,000원 빨리 뛰어넘어야 해요. 그래도 33만원의 트루마키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원 빨리 뛰어넘어야 해요.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여기를 빡 뛰어넘으면 12만원, 12만원도 뛰어넘을 것 같아. 이번에 하는거 보니까 지금 힘을 충분히 응축해 놨거든요. 간단하게 목표치 여기 정도면 9만원 그냥 보면 되거든요. 적당히. 그리고 11만원 보면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2만원이죠? 여기서 올라가면 10만, 아 2천원인데 2만원이면 12만원이거든요. 일단은 12만원 목표치 나옵니다. 일단 12만원. 그걸 뛰어넘으면요. 그걸 뛰어넘으면 야, 상당한 상당한 상승세가 또 예상이 되긴 한데요. 13만원권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양호합니다. 미국선물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을 강하게 사들어옵니다. 오늘 새벽에 다 하려다가 에너지 소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3시간씩 방송하니까 최근에 휴가 반납하고 그쵸? 자, 잠깐 음악 들으면서 지켜볼텐데요.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다 여시고 핸드폰 다 여시고 공유 한번만 날려 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쵸? 공유 한번만 날려 주십시오. 방송이 좀 도움 되고 평소에 닥터케이브 방송 좀 들을만 하더라 생각하시면 공유 한번만 날려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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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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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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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g&e가 결국 밀리면서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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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우선물 0.02 하락, 나스닥선물 0.09 하락입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 인데요. 양대시장 현재 양호하게 상승 진행중입니다. 코스피 0.64% 상승, 코스닥도 1.48% 상승으로 전이 강하게 밀렸던 부분 만에 다하기 직전이에요. 양호 양호 dokter 1.48% 상승, 코스닥 thats 시험 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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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소프트 4% 간다. no problem. 외국계 매수 많이 들어옵니다. 가까운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구요. 하이닉스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마컨덴서 외국계 매도. 셀트리온이 미쳤어요. 6.5% 갑니다. 외국계 많이 들어와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외국계 매도 약간 우위. no problem. 고영 외국계 매수 우위. no problem. sq 바이오랜드 외국계 매수 우위. no problem. edgc 외국계는 들어오고 있는데 하락부 좀 있네.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14000원까지. 그러면 가지고 있던 물량 나중에 조절한 부분 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 할거에요. 반등 넣으면 탈출합니다. 오늘은 진단키트가 상당히 공방하다가 밑으로 좀 쏟아집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세트를 했을게. 6.8% 갑니다. 저의 입술에 한번 좀 쏟아봐요. 3.8% 갑니다. 3.4% 갑니다. 3.5% 갑니다. 3.8% 갑니다. 4.8% 갑니다. 4.8% 갑니다. 4.8%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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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제츠 방안 예정되어 있고 시진핑 방안 거의 가시화 소식 들리면서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쪽이 강세보이고 있구요. 언택트 쪽 네이버 카카오 양호 게임즈 양호 기존 언택트 쪽이 양호하게 간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셀티론 사명인데 불을 뿜어요. 2차전지 양호 수소차 양호 그린 뉴딜 약간 주춤 삼성전자 아이닉스 일단 강세 진행 중이구요. 나머지 그만 그만. hlb가 무슨 소식이 있어서 저기 상한가 가려고 불을 켜죠. 가난 치료제 글로벌 삼성 승인 hlb 와우 상한가 가버립니다. 오징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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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할 순 없어요. 자 EDGC가 빠지고 있으니까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DGC는요. 만약 여기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3만큼 물량 추가 할 겁니다. 단가 확 낮아지거든요. 반등씩 탈출합니다. 이야 참 진단키트 이게 좀 무서운 섹터네요. 좁게 지우십니다. 우석이. 우석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셀키 이거 미쳤어요 지금. 실적 발표 했나. 반갑습니다. 아직 안한 모양인데. 아 공색을 안해봐요. 언제 하는지. 오늘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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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한 모양입니다. 안 나와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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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기간이 매수에 들어올 것 같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 때 말씀드렸고 일단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일단 추가 상승은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묶어놨습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종가 인근에서 큰 특례가 나올수도 있겠네요. EDGC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셀피가 미쳤어요. 한번 끊어먹고 다시 추가했거든요. 이렇게 딱 되면요. 호중이 이렇게 되면 페이크야 페이크. 오늘 7%나 갈겁니다. 어저께 뭐한다고 4%나 빼지? 틀어내려고. 왜 틀어내려고? 좀 더 가고 싶으니까 따라 붙지마라고. 어저께 틀린 사람 많을겁니다. 올라가면 12만원은 간다. 12만원 가서 그 다음은 한번 생각해보고 EDGC 끝난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진단키트 저쪽이 워낙 스펙타클 하거든요. 지금 단타는 단타가 저기 다 붙었을거에요. 아마 그죠? 쫙 끌어 땡기면서 매일 팡 가면 no problem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 포트폴리오가 셀틴 헬스케어 셀틴 엔시소프트 카카오가 완전 풀로 질려가 있거든? 이게 7% 이게 4% 이게 2%대가고 나머지 찔끔 들어가 있는건 그만 그만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써? 버트폴리오가 매우 양호시 카카오가 카카오도 짜복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10년까지 퍼폐가 짜복 들어가 있어요. 흠 야 안그래도 이 빨간 셔틴은 계속 입을까 생각중이야 이게 빨간 셔츠 딱 입으니깐 기운이 딱 또 업되고 저번주도 빨간 셔츠 입어가지고 강해 갔거든 간다 8% 간다 이거 셀틀 헬스케어 EDGC 제 의견 듣고 물린 분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탈출 전략 드렸구요 아직 끝난거 아니니까 나중에 나중에 한번 지켜보구요 좋아할건 좀 좋아해야되겠습니다 EDGC 10% 15%밖에 안사져 있어야 되요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했습니다 처지면 나중에 추가해서 탈출합니다 섣부르게 지금 추가 안합니다 왜 진단키트가 아직은 살아있어요 아직은 그 모멘텀이 백신 개발되고 뭐고 해도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구요 자 미국의 확진자 수 줄어든다 꼼수가 있대요 검사를 50% 줄여가 한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검사를 반 뺏기 안해요 검사를 평소보다 그러니까 줄어들지 그죠 이슈 한번만 나오면 퍽하고 한번만 가능해 만에 가능해 자 이거 뭐 셀트리는 했을게요 아까 몇프로 였습니까 8프로 간다 현재 thor은 depressed 많이 다 whatnot 하시오 뭔가 였는데 그냥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아 아 이The Mountain 이길 바라야 이길 바라야 이길 바라야 이길 바라야 이길 바라야 이건 당연한 z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EDGC가 딱 반등 나오고 적당히 끝나야 좀 많이 좋아할텐데 그죠? 시계 쪽 깨지고 쓰니까 그죠? 제 기준으로는 높으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으로는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신용까지 합해가는데 200% 가까이 되거든요. 200% 중에 10%에요. 우리 비중은. 이거 35% 이거 30% 이거 50%에요 카카오. 이 3개 합하면 몇 프로입니까? 그죠? 110%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날아가고 있어. 그럼 10% 까져 봤자. 그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야. 8.7 간다. 와우.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15% 5% 10% 하이닉스는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이래저래 하면 40% 될 거에요. 올라가면. 노프라블은. 지금도 이거. 적당한 가격대 지금 있고. 양 끝 질렀게 9% 가까이 간다. 예이야. 좋아. 깨요. 이건 전략 있어. 이거 이거 팔고. 나중에 이거 이거 팔고. 더 쳐져도 사놓으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배달입니다. 하지만 이 시절은 이렇게 그렇게 해야겠다고 합니다. 안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러면 어쩌면 반드시 안전할거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호중과 하이닉스 죽는다 그랬어 안죽잖아 되게 잘가지도 않지만 여기 위에는 올라올꺼야 8만4천원 5천원 위로 올라온다 진짜 9프로 간다 야 와우 야 참 죽인다 진짜 호중아 왜 1봉으로 보고 있는 줄 아니 왜 이것만 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매수 의견도 제시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일부러 좀 끌고 가려고 분봉 안보고 있어 분봉 보면 막 흔들흔들 하면 끊고 싶어 막 난리거든 좀 끌고 가려고 일부러 분봉 안보고 있다 야 응 이유가 다 있습니다 분봉 대응보다는 일봉 대응 하려고 일부러 분봉 안보고 있어요 아 으 으 으 으 으 엔시소프트도 오프로 간다 우리 동생한테 전화 좀 해야 되겠다 카톡 보내고 야 봤냐 죽는다고 이러면서 카톡 안 보내봐야 되겠다 뭐라카는지 죽는다고 죽는다고 죽기네 5% 올라간다 아유 야 모양 그냥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올라타면 게임 오버 게임 오버라고 그랬거든요 게임 오버 아 경상도로 합시다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그죠 장 때 양번 그냥 끝내주고 끌어당겨 버려 그죠 외국인 외국인 사들 외국인 사들 온다 그랬습니다 이거 다시 100만원 이야기에 떠놓을 겁니다 그죠 오늘 실적 발표 양호하게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이야기 떠놓을 거예요 그죠 제이피 보관에서 미친데 사들어옵니다 주포에요 여기 계속 사들어옵니다 이거만 잘 갔으면 광분으로 광분으로 하는 건데 이게 좀 빠져가지고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날이네요 셀트리온도 31만8천원 31만5천원 여기 저항을 가볍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뛰어넘으면서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양쪽을 제이피 보관에서 사들어오네요 제이피 보관에서 셀트리온 요것도 보자 요거는 아니네 셀트리온 제약은 음 음 음 음 아멘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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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치 시도 여기만 지키면 문제없어요 반등 시도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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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선물 적당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상승 이후에 순고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상당히 강하게 사들고 있고요. 1300억 사들고 있고요. 기관도 사들고 있고 코스피 연기금이 사들어옵니다. 코스닥도 연기금 사들어와요. 가만히 있다가 손가락 빨개 했거든 매도 많이 나오다가 사들어옵니다. 아니면 프로그램 물량일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코스닥의 프로그램 물량 120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매수인 반면에 코스핀 450억 매도 프로그램 지금 진행 중이고요. 환율 양호. 음 죄송합니다. 니케이도 1.8% 상승. 상의 종합지수는 부합입니다. 이란시 현재 외국계 순매수 현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그리고 에스케 케미칼 엔시소프트가 최상위 외국계 매수 있고요. 엘지어학도 오늘도 사도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도 사들어옵니다.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스피. 매수 들어오고요. 카카오도 매수 들어옵니다. LG전자도 들어오네요. 네이버 삼성전자 SDI는 매도. 현대차 기아차 매도. 코스닥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랩지노믹스. JYP. 네오위즈까지 사도로입니다. 천보. SK바이오랜드. 셀트리온 제약.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많이 올랐으니 챙겨가는 것 같고요. 와이엔텍. 실리콘 웍스. 카페 24. 매도 넣었습니다. 동진 세미캠. 어픈 영상. 그리고 셀트리온장입니다. 며칠 전에 샀다 홀딩 앨리스님 홀딩 얼마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22만 5천원 깨지기 전까지 홀딩 24만 5천원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자동차가 워낙 이슈고 현대모비스는 별로 간 거 없어요 뭐에 비해서 현대차 기아차에 비해서 간 거 없습니다 저기 위에 꼭대기 있는데 이제 돌아서거든요 좀 더 홀딩 좀 더 홀딩하고 25만원과 26만 7천원 정도 목표치 가져갈 수 있다 그 대신에 22만원 깨면 안 돼요 더 극악인으로는 22만 7천원 깨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2 감사합니다. 지수가 조금 흔들리거든요. 미국선물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조금 흔들려요. 그런데 코스닥이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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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무스하게 올라옵니다. EDGC 가만 냅든 카카오는 그냥 알아서 지가 갑니다. 가만 냅떠요. 카카오 가만 냅둡니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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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카카오 카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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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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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정도 챙겨봐도 되요 자 EDGC 올라옵니다 끝난거 아니다그랬어 분명히 끝난거 아니다그랬습니다 호중이 넌 잘할수 있으니까 이거 단타 쳐봐 EDGC 올라올 가능성이 훨씬 있다봅니다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수 있는데 넌 단타 되니까 만약 여기 14900원 여기 깨지면 손절 밑에 다시 잡고 적당히 붙들고 올라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봅니다 한방에 다 사지 말고 한번 사고 두번 사고 했는데 쳐지면 줄이고 줄이고 넌 그렇게 해봐 넌 단타 할 줄 아니까 다른사람은 일단 패스 그냥 들어갑니다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다르네요 382에서 반등인가 여기만 보면 그렇게 돌 수 있습니다 여기만 보면 그렇게 돌 수 있습니다 382도 안되네 이거는 그 그것을 적용하기보다 추세를 적용하는게 더 좋아 이렇게 깨졌는데 대박 치고 올라왔어 여기 튕겨가 이렇게 죽는게 기본이거든 안죽어 줄고 올라왔어 그리고 볼링점에서 상단에서 주춤주춤했는데 팍 죽었잖아 그럼 밑에 꼬꾸라지는게 기본이야 대박 치고 올라오지 이거 더 가겠소 이게 더 가겠소 이건 지지화 저항 그리고 추세 그리고 캔들 거래량 이런거 적용하면 되지 이거는 뭐 382 조정 받았나 안 받았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냥 눈을 턱봐도 조정 얼마 안 받았잖아 사실 아까 3분의 1 끊었거든 왜 욕심풀이 필요 없으니까 신용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3분의 1 신용 가지고 있는 부분 조금 청산했어 내 돈 안들이고 내가 많이 먹었는데 무슨 욕심이 더 필요해 그지 나머지 갖고 있으면 되는거고 30% 중에 10% 줄였고 더 올라가면 남은거 있잖아 20% 쳐지면 더 줄일겁니다 조금 주춤하다가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더 해내기 싫다 그냥 뭐 적당히 먹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되지 60일에서 넘으면 생각 요거 20일에서 한? 요거? 그래야 되지 그런데 여기 60일에 지지권이잖아 약간 약간 컴비네이션 해야지 기본만 할게 아니라 너는 좀 할 줄 아니까 그런 이야기 한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안하지 20일 깨지는데 무슨 매수 이렇게 이야기 할지 몰라도 넌 좀 할 줄 아니까 딱 사고 밀렸는데 여기 한번 더 사고 반등할 때 깨지면 줄이고 줄이고 좀 손실 나오겠지 밑에서 반등 놓을 때 다시 사고 올라오면 깨졌던 거 만에 될 가능성 훨씬 없거든 보통 사람한테는 여기까지 만약에 밀리면 사라 그러는데 넌 돌아설려고 폼 잡는 거 딱 눈에 들어오거든 돌아서는 건 눈에 들어온다고 약간 사보든지 딱 그러잖아 단타 이거 돌아서 가능성 좀 있어요 이제 돌아섭니다 아침에 EDGC 빠진다고 XX 했습니까 끝난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셀케 여기 이런데 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 여기 이런데 10만 2000원 이게 캔들을 결합해서 분석할 줄 알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캔들이 빨간 거는 올라가면 빨간 거 내려가면 빨간 거 그거 말고 이거 봐봐 EDGC 이야기하니까 들썩들썩 하잖아 벌써 들썩들썩 하잖아 이거 막 올라가가지고 내일이라도 풀었으면 대박 나면 그때 거품 한번 깨요 지금은 거품 일부러 작게 물고 있습니다 요거 깨지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방송 때문에 민지님 그냥 홀딩 걱정하지 마요 보아하니 대박 안 깨질 거 같아 적당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략은 아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더 쳐지면 사놓도 돼요 지금 돈 없는 거 같으니까 딴 거 적당히 만약에 차익 실은 돈이 생긴다면 잘 가고 있는 건 던질 필요 없고 올라갈라고 빠작 빠작 하고 있어 이거 풀어서 전환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완전 개별주기 때문에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글쎄 아직 몰라요 단타 선수는 따라간다 이겁니다 단타 선수는 따라간다 이겁니다 자 시장 양호해집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다시 선물이 반등 나오구요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앤스소프는 안 던져 왜 이제 돌려선에서 이제 치고 가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테라 제사이 Bacon arth 금식 그릇 글쎄 largest 작은 정 글쎄 말 총 그렇지 그 말이 그말이야 이렇게 돌파 할 것 같으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튕겨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한번 사고 이거 튕겨내려올 줄 가도 푹 치고 올라가면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한번 사고 여기 와서 반등 넣으면 한번 더 사고 깨지면 줄이고 줄이고 여기서 반등 나와서 사가 올라가면 단가 여기 확 낮아지니까 적당히 올라가면 풀어서 되는 거거든 몰라 아 내 노래 부른거 1 2 2 2 2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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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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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해놓고 미국이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보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열정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전문가랍시고 밥 먹으면서 핸드폰 두 개 들고 이렇게 딱 놔두고 눈을 이렇게 고정하면서 밥 먹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언젠가 이 노력은 여러분들께 인정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코스닥 어저께 끝장났다고 다 던진 사람 많죠? 메롱하고 그대로 끌어 땡기고 더 올라갑니다. 이러면 더 가요. 더 갑니다. 코스닥. 브이로그. 한번 올려볼까? 호두까기인가? 머시기인가? 대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죠? 어이구. 내가 광고주면 걔한테 광고 안건다. 쪽팔려서. 쌍욕 막 하고 하는데 자기 회사 브랜드 이미지 생각 안하는 모양이지. 어디 광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이구. 근시안이다 이거지. 하나밖에 모른다 이거지. 카카오 잘 간다. 잘가요. 자 선물을 플러스 전환 시켰어요. 코스닥은 미친듯이 외부인 사요. 1500 사고 있구요. 기관도 삽니다. 코스피도 사요. 기관이. 자 옵션 연계 물량이 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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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네. 야 엘스소프트 잘 간다 카카오 잘 가네 3% 인근 그죠 이거 다시 담았어요 더 사놓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오면 풀었습니다 16000원은 풀었어요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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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길게 올려서 그렇지 해외선물 단타 올려봐도 안보던데 너무 길게 올리니까 그렇지 편집할 시간 없어요 그거 편집하고 있을 시간 없어요 그래서 뭐 길게 올려버리니까 잘 안보는거 같은데 나 돈 벌었다는 영상 올리면 안봐요 사람들이 열 몇조에 나오고 50조에도 안나오는거 많아요 타이틀에 그냥 숨겨버릴까 몇점 맥승 얼마 벌었다 이렇게 하니까 아 벌었는갑다 이러고 안둘러보는거 같아 오늘도 승리 이렇게 해놔야 얼마 벌었나라도 체크하려고 들으려나 배고프다 야 이거 잘 간다 사이트 잘 가고 edgc 이것만 딱 반등 넣으면 명예가 아주 높게 가는건데 야차 본전 누구 아버지 아버지 야차 쳐지면 별로 안좋습니다 5일선 딱 무너지면 좀 줄이는게 어떨까 45,000원 45,000원 깨지면 밑으로 조금 조정 받아요 45,000원 깨지면 볼딩 가능 45,000원 깨지면 좀 줄이시라 그렇게 이야기 해주세요 46,000원 깨지면 예체인 1,300원 깨지면 5,000원 깨지면 예체인 8,000원 깨지면 8,000원 pequeño,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5일선 이틀한다 싶으면 줄이십시오 5일선 이틀한다 싶으면 17만원 깨지면 줄이시기로 권유 드립니다 조정 받아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7만원 깨는데 내가 줄였는데 더 가면 남은거 있잖아요 줄일 때 빠지는 강도가 적당하면 3분의 1 더 많이 빠진다 싶으면 3분의 2 후악 밀린다 싶으면 다 던져도 무리 없다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되요 그죠? 근데 완전 초 대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분은 남겨두시길 권유 드립니다 2분의 1 1분은 남겨두고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잘가죠. 일단 셀트리온 잘가니까 다행입니다. 31만 5천원 안 껴야 됩니다. 그리고 돌파할 때 33만원 강하게 돌파 해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11만원을 돌파했다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1만원 못넘어가지고 비리비리 그렸거든요 여기를 못넘어가지고 계속 하다가 오늘 장떼양봉 뚫었어요.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별로구요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비중점 줄였어요. 다 던진건 아니에요. 토해낼수도 있기때문에 신용도 있기때문에 신용을 청산해 버렸습니다. 현금만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면 현금분 수익나는거 신용내돈 10원도 안드리고 실컷 먹었는데 됐죠. 그렇게 욕심을 자제자제 하면서 야 더 올라간 다음에는 야 어저께 안 던질걸 그렇게 하지 말구요 그게 훨씬 여러분들 더 잘하는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챙기면서 가는거에요. 흔들리잖아요. 8% 9% 가가지고 흔들리는데 요거 쳐지면 토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쳐지죠. 팔아먹은거 다시 사.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먹어 먹고 먹고 또 먹고 이거 지금 셀케도 몇번 먹고 있는지 몰라요. 안 던질거는 이런거 카카오 이런거 뭐 안 던진다고 그러잖아. 간만 냅두니까 지금 알아서 3% 가고 있습니다. 야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엔소프트 이거 안 던져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던지는게 아니다. KMW도 줄 딱 꺼놓은 자리에서 일단 끌어 땡깁니다. 줄 딱 꺼놓은 자리 어디다. 여기가 출렁출렁하면서 저항이였는데 대박 올라가면 여기가 저항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니까 땡겨 올리려고 시도를 하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줄 꺼놓은 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줄 꺼놓은 데가. 닥트케이가 줄 꺼놓은 데가 핵심 포인트에요. 다 딱 보면. 거기에서 반응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지장이 정확하기로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목표치라든지 매수 포인트가 되게 좋죠. 그죠. 삼성전자도 여기 줄 딱 꺼놨죠. 여기부터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번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서 끊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좀 비실비실대고 있는데요. 이거 여기 84,000원 까지 간다 봅니다. 안반못가도. 그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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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최소. 그쵸. 그쵸. 두. 그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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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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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심시간 됐는데요. 내가 많이 고프긴 한데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상당히 변동성 클 수도 있고요. 오늘 같은 날 방송하면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조금 더 연장해 주세요. 진단 키트 개별 주기 때문에 진단 키트 개별 주기 때문에 한번 퍼더덕거리면 충분히 만회 가능한 권역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팅은 했을게요. 조금 눌려주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꽁꽁이 뜯고 있지?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이영빈 님. 이영빈 님. 이영빈 님. 이영빈 님 맞잖아요. 그죠? 맞다. 1번. 대박이지. 닥터키 머리가 좀 좋아요. 배 되게 고파요. 근데. 말 계속 했잖아. 맞아요. 대박. 닥터 케이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댓글 올려놓은 거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이 아니라. 올려온 거 봤는데. 이름이 딱 바뀐 게. 봤어요. 아. 이 아이디도 쓰는가 보다. 기억해 놓는 겁니다. 뭐라고 남겼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감동 아니에요? 솔직히. 전 이런 사람이라구요. 꽁순이 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원 가입 못하는데 팀 K 앞에 붙여도 돼요? 쏙으로. 아유. 어떻게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러고.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콩순이 님한테 홀대 하던가요? 노다 그랬습니다. 노다 그랬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카톡을요. 이 카톡을 제가 무료방에서도 이렇게 날려드렸어요. 지금 안 하지만. 그죠? 유료방에서 하는 것만큼. 그니까. 옛날 같으면 콩순이 님이나. 호중이나. 이런 분들 다. 무료방에 다. 오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같이 했겠죠. 지금 무료방 없어요. 지금이 무료 아닙니까. 무료. 실시간으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의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어떻게 전부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패스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건 최소한의. 유료방 회원들에게 대한 예의고. 이거. EDGC.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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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서. tread threw. 어제. 는 Neo. 그녀보. may tube. 어둠. 워. Q. 호중아 이거 EDGC 갈 거 같다 야 딱 보니까 갈 거 같아 가기만 해봐 원래는요 여기가 튕겨내려와야 돼 이렇게 튕겨내려와가지고 여기 15,000권에서 빛이 빛이라다 죽으면 끝장이거든요 딱 뚫었어요 여기 뚫어서 내가 사라 그랬거든 그리고 20일 딱 지킵니다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15,600원권 여기를 60일선 이렇게 내려오겠죠 여기를 딱 뚫고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퍽퍽퍽퍽퍽 올라가는 수도 생겨요 갑자기 모릅니다 코스닥 양호합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 기분이 딱 좋은 거 보니까 괜찮을 거 같아 야 좀 올라가자 체면 좀 살게 딴 거 충분히 많이 먹었지만 요거 지금 승부수를 던졌는데 빠지면 조금 가후 떨어지잖아 그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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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핑핑 돌라그러네 진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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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aybe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DGC 매수회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DGC 여기 뛰어넘으면 강하게 할 수 있다 봅니다. 여기 뛰어넘어가지고 여기 위로 가기만 해봐. 꼭 가지 말라는 것 같아. 왜 아무튼 하는 것 같아. 왜 못 봐야 하는 줄 알아요. 왜 못 봐야 하는 줄 알아요. 이건 매수요. 이건 매수 타이밍 나오면 여러분들께 딱 해요. 최적의 타이밍 잡아가지고 탈출시켜 드리려고. 핸드폰 보고 있다. 핸드폰 보고 있다가 놓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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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 다른 영상은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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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여기 60일 돌파하면 위로 갑니다.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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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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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안틀었네 밭다먹었구요 보석바 먹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바 아멘 EDGC 갈려고 폼 잡습니다 맞을거예요 아멘 2번 추가해서 16,000원 정도 밖에 안되요 딱 올라가면 풀었습니다 사기 전부터 추가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어쩔수 없고 시장 점점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선물이 아리까리하지만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전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이 선물이 지금 별로 크게 흔들리는 것은 없어요 소폭 마이너스 내지는 다운은 강구압인데요 적당히 있습니다 적당히 0.87% 상승 2% 상승 코스닥 기관이 사들어옵니다 외국인도 사들어옵니다 선물도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862개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푸드옵션 18억 사네 가격이 아니라 금액이지만 그죠 빠진다고 이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가 봅시다 이거 깡통 직전 풋옵션 그죠 그 전날 빠졌다가 푹 올랐으니까 콜옵션 대박 콜옵션 더블도 나왔습니다 그죠 석지게임 시장 죽는다 했다 NO 안죽는다 그랬습니다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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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얼음 씹히는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ASMR DR 이름도 기억이 안나네 그죠? 납니까? EDGC 갈려고 폼 막 잡고 있어요. 수젠택이 3% 넘게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자 하면서 갈 수 있다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밖에 안 까졌어. 이제 올라가면 풀었습니다. 단타 이렇게 친다고요? 실제로 다 보여드렸어 오늘. 매매 아까 너 돈 없다 했잖아. 셀뚜는 헬스케어 여기서 적당히 팔았어. 여기서 여기서 그죠? 일부 그거 팔은거 여기서 매수 매수 헬스 올라가면 이거는 적당히 챙겨먹고 나머지 물량 있고 EDGC는 추가 매수 잘 해가지고 올라가면 또 풀었어. 민지님 풀스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큰소리 뻥뻥 쳐 놓고 마이너스 나면 그렇잖아. 그죠? 도 명백 있는데 ili Quan can 달 m 은 소át 인 진 뱀 소 collector 감사합니다. 자 돈이 없었다 했으니 뭐 단가가 좀 위에 있습니다만 그죠? 뭐 해라는 대로 다 했다면 플러스 나기 1번 직전이구요 이제 1%대 마이너스에요. 1%대 마이너스. 빵 치고 가면 플러스 전환 이것도 또 먹을 수 있어요. 엔소프트 이거 뭐 가만 들고 갑니다. 그냥 알아서 갑니다. 카카오 알아서 갈 겁니다. 냅둬요. 그냥 고용 냅둡니다. 카카오 알아서 갈 겁니다. 카카오 알아서 갈 겁니다. 중국도 보압이구요 0.01 니케이가 강사입니다. 1.88% 상승, 대만이 0.67% 상승, 항생은 0.13% 타락으로 아시아권도 적당합니다. 자 프로그램이 코스닥은 매수세 확대해 나가고 있구요 코스B는 매도폭 확 줄이고 있습니다. 양호해지고 있어요. 이거 플러스권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코스닥이 강하게 가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지금 150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단이즈로 타락입니다. 코브라 너 학원에 있냐 지금 화장실이란거 보니까 살 끝 빠진거 같지 살 많이 빠졌어 코브라 먹방 못봤구나 햄 김치 볶음밥 먹으면서 방송했는데 왜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 EDGC 저기 딱 포인트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 했잖아 저기 올라가야 되거든 1 2 2 2 2 3 3 3일 정산이라면 미수다 이 말이야 오늘 마저 매수였다 이게 오늘 아니면 내일 승부가 날 것 같거든 일단 EDGC 우리 당가 지금 16000원 정도 잖아 딱 올라가면 빠르면 오늘 갈려고 들면 내일 내일은 가거든 이게 잘 청산하면 되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건 완전 퍼펙트인데 갈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지금 시제니가 진짜 대단한 회사는 맞거든요 왜 MSCI 지수에도 편입됐으니 원래 월성 깨지면서 이게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요 원래 8%까지 빠졌다가 끌어 땡겼잖아요 실망하면서 밑으로 꽉 쳐지게 돼 있거든요 원래 잘 안 쳐져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그죠 수젠테기는 오늘 할만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EDGC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 수젠테기 아침 할만하다 딱 그랬어 안 죽어요 올라오죠 그러면 이거 딱 땡기고 양봉 빡 박아 올리면 진단키트가 한 며칠씩 있기 때문에 가자 이러고 딱 가면 빡 올라가면 너무 좋겠다 하하하 셀트리온하고 엔소프크는 양호하게 잘 가고 있고 카카오도 양호하고 NHN 한국사이드 결제 걱정 일도 안하고 있고 사막큰덴선 이건 조금 밀릴 것 각오하고 여기 산다 말씀드렸고 고양이도 양호하고 SK바이오랜드 이게 SK그룹 이슈로 그냥 한번 쓱 가주기를 파라고 들어갔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화장품 쪽으로도 같이 속해 있으니까 화장품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 뭐 들고 갈만 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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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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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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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 인데요 선물을 외국인이 던졌어요 그에 비해 선물은 던지고 현물매도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1000억대에서 560억대로 줄이고 있으니 선물 던지고 현물땡기고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은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기관도 계속 적당한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 코스피 960억 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에요. 선물을 외국인이 빨리 강하게 더 끌어당겨야 편안하게 갈수 있는데 옵션만기일이라서 그런지 이 기단 조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웅뚱한 상황만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초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옵션만기일 동시만기일은 아니기 때문에 큰 폭풍이 있을까 싶지만 막판에 옵션 연기물량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코스피의 프로그램 매도세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극대로 확 축소했어요. 650억 매도중이던거 대극대로 확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1500억 정도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양호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폭 상승중이구요 자 전기전자 비교적 양호하구요 삼성물산이 아주 강해 가네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NHN 자 JIP YG 엔트까지 게임주까지 합해서 온택트 관련 양호하구요 자 오늘의 값 정도라고 말해도 상관없겠네요 세팅은 헬스케어 9%대 상승 자 HLB는 상한가 배팅도 아까 나왔었구요 온라인 결제 그만그만 5G 약간 조정세 휴대폰 부품이 쉬웠다 이거죠 반등 반도체 소부장도 양호 게임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호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렸다시피 양호 중국 소비 화장품 관련 양호 2차전지 비교적 양호 야 저기 꺾일줄 몰라요 자 수소차 돌아갈 수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창 오토테가고 우리산업 두개 딱 찍어가야 이야기했는데 두개가 초강세 그정도 상황입니다 자 수소차 돌아갈 수 있다 칭찬을 터로 이야.. 쎄케 강하다.. 자 이어지는 먹방 팥빙수 먹방 여러분들 장마 지나고 날씨 되게 덥네요 점심시간 끝물인데 팥빙수 한그릇 하시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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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상황을 봐서는 진단키트가 그렇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먼저 강하게 조정적 받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갈 수 있을 것 아 맞다 일단 그럼 판단합니다 갔으면 좋겠어요 야 하이닉스는 진짜 지지리도 안간다 아하 웃기네 아마 시청상위 중에 최고로 안간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 포스피 빨리 돌려볼게요 잠시만요 조금 더 재밌어 삼성 SDSu 삼성 SDSu 삼성 SDSu 삼성전자 그 말구는 저렇게 안간게 없어 시청사무중에 끝까지 안보낸다구? 끝까지 안보낸다구? 끝까지 안보낸다구? 이야... 이거 봐바요 감가 하나도 없어요 몇개월제 4월달 주가 아닙니다 4월달 주가 몇월달인데 그죠? 하나도 관계없어 밑으로 빠진다구? 와 상상이 안돼요 상상이 안돼요 적당히 올라갈거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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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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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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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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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DGC가 상당히 중요한 기로 에서 일단 죽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타야 돼요.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외국계가 들어온다 말이죠. 최근에. 최근에 들어와요. 외국계가. 기관은 여기서부터 던지는 기조고. 외국계는 적당히 사들어 온다 말이죠. 시젠이는 쌍끄리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젠은 최근에 외국계는 사들어 왔다 말이지. 여기서 버틴다 말입니다. 급등한거 그대로 다 뿌려받고 원위치 왔거든요. 일단. 뭐 쌤쌤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반대할수 있는 권력이거든. 랩지노미스는 좀 더 빠질거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건. 자 EDGC가 욕을 안깨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오늘. 같이 흔들리니까 좀 깨고 내려왔는데. 빨리 양봉으로 말아올려야 됩니다. 빨리. 랩지노미스는 좀 더 빠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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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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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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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말고 차트를 보면 나스닥 모양이 더 이쁘게 되어있죠 반도체 지수가 3.36 가는데 하이닉스 너무 못간다 이거지 dk 가 2%밖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위성업체수 그만 그만 환율도 그만 그만 차트를 보면 잘 보이네요 1.5 가는데 하이닉스는 4.4 가이드 페이크로 4.4 가이드 페이크로 4.5 가이드 페이크로 4.5 가이드 페이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루종일 방송하는것이 좀 지겹긴 지겹네요. 하루종일 무슨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쵸? 꽁이 들리나 오바 꽁이 엔소프트 6% 넘게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90만원 넘었습니다. 90만 5천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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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만이 아니다 이거지 이거 뭐 장떼 양봉이 장떼 거래 서니까 그거 할 수 있다 이거지 1시 30분 현재 외국계 순매수연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엘지화학 SK케미컬 엔시소프트 SK텔레콤 까지 외국계에 들어오고 있구요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도 들어옵니다 오리언도 아까 양호한것 같았구요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양호 삼성전자 까지 들어옵니다 고려아이언도 들어오고 있구요 아무리 퍼스피 네이버 매도 SDI 매도 현대차 매도 기아차 매도 삼성전기 매도 사도로 살트리온 coronavirus ALTEO JLP 양호 양호 에코프로비엠 스튜디오 드래곤 랩지노믹스까지 있던 사도로입니다 네오이즈 제넥신 SM 전보 나이스평가정보 SK바이오랜드 SK 쌀트륨 제약 까지 오줌아 오늘 뽕을 뽑을란다 오늘 끝날 때까지 합니다 2시간 남았어요 보는거야 2시간 보는데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있기도 못하잖아요 그죠 중간중간에 맥북 좀 하려고 하면 에너지 도모가 좀 많네요 0이 edgc 단가 넘겨주세요 16,000원 정도 되는것 같은데 앞선에서 올려주세요 저쪽에 하나 딱 걸리기만 해봐 3개 중에 하나는 걸린다 딱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뭐 3개 중에 하나 이거 3개 중에 하나가 덜커덕하고 하나 걸릴것 같아요 고영 이거 뭐 바닥 끝내주기 길이고 있거든 또 sk바이오랜드 이것도 한번씩 위차가 날뛰는거거든 그 다음 edgc 가 요즘 오늘 진단키트가 상당히 등락이 왔다갔다 하면서 좀 아 거시기한데 진단키트 한번 쑥 들어오면 또 이거 퍽 하고 갈수 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는 가지 않을까 셋 중에 하나 가자 그럼 나머지 조금 까져도 별 상관없어요 별로 뭐 까짓것도 없지만 그 3개 중에 하나가 카카오 가면서 왜 물량 많이 싫은거에요 nc 소프트하고 셀티론 헬스케어가 대박 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양끝 싫은데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없어요 아직 탈출 전 이게 계속 올라가야되는데 그 전날 사는것도 있거든 상당히 힘들긴 해요 머리가 아파요 이거 잠깐 볼래요 제 얼굴 색깔 바뀐 거 보세요 얼굴 색깔 바뀐 거 같아요 약간 검었죠 밝아집니까 그만큼 전자파를 온 눈으로 다 받고 있어요 눈이 아파 죽겠어 나도 확인해 보자 모니터 내 옆에 보면서 눈이 아파요 지금 모두 큼큼해지고 밝아집니까 눈이 아파요 지금 딱 30cm 앞에 지금 모니터 구단한게 있는데 티비를 바로 눈앞에서 계속 보고 있다는거하고 똑같잖아요 눈이 되게 아파요 지금 좀 어둡게 할까 어떻게 만질지 잘 모르겠고 눈이 너무 아픕니다 원래 매매할때 이거 말고 크루드오일 매매할때도 8시간 12시간씩 매매할때도 많이 있기때문에 앉아 버티는거 안하는데 제가 자신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있는게 아쉬워요 이렇게 계속 보면서 열 몇시간 있는다는게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죠 조금 재밌게 표현하자면 이 대굴박을 계속 굴려야되잖아요 이 대굴박을 계속 굴려가면서 이걸 봐야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피로감입니다 사실 게다가 여러분들한테 사파라도 제시하잖아 그러면 온 신경이 다 지금 곤두서가 있는겁니다 잠이나 많이 많이 잡니까 그죠 오늘도 4시에 전야더라 4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매매도 좀 했거든 사실은 오늘 매매를 새벽 4시에 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잤어요 오늘은 매매 안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탈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래도 오히려 말입니다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조금 일찍 자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일찍 깨서 논이 개펜다고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니까 문에 딱 보이더만 그래서 조금 쭙쭙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시장을 봤는데 어머나 2% 올라가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오케이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자 빨간 티셔츠 딱 입고 그죠 빨간 티셔츠 입을까 계속 물론 어저께 미국 가서 그렇습니다만 미국 갔다 해도 안 가는 것도 천지잖아요 봐봐 안 가는 것들 근데 이거 가지고 있는게 앤소프트하고 이거 지금 8% 6% 막 날라 당기잖아 빨간 티를 계속 입을까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신 가보더라구요 점잖하게 셔츠나 입고 하지 쏙도 모른 그죠 하하하하 나같아 입었다고 하하하하 경상도 버전으로 경상도 버전으로 엄마 봤는가베 그래 네 날라온다 알람설정 해놓은 모양이죠 날라온다 그럼 좋아요 바탕 누르고 근데 봐도 잘 모르겠으니까 10분 볼까 말까 보다가 나간다 이러더라구요 하하하하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 드려 볼까요 어떻게 보면 불효자에요 불효자 아직까지는 조금 다 오픈하기 싫어서 엄마가 저 한달 얼마 버는지 잘 모르거든요 유료회원회비로 야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긴 되겠는데 그죠 응 다음에 기회 봐서 말씀드리고 엄마가 놀래가 기절할까봐 흐흐흠 흐흠 말 못했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그것뿐입니까 매매 해가지고 열랑이 벌거든요 춘식은 하나도 없어요 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춘식 할주도 없습니다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합니다 크루드오일 얼마쯤 버는지는 본사람 알테고 어머니 연세가 짜부 있으시거든요 74세입니다 74세 조금 짠한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테고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실텐데 어머니 얼굴이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좀 안좋은데가 많아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약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푹푹푹푹푸었더라고요 얼굴이 엄마 얼굴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저하고 달라요 하하하 저하고 좀 다르고 어머니가 얼굴이 되게 작은 편인데 얼굴이 푹푹푹푸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일요일날 제가 가는 교회 바로 옆에 살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최근에 일요일마다 엄마 보고 오고 그러는데 귀도 약간 이명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수박 수박도 이러면 뭐 사과 아니 수박 사과 아니 수박 이러니까 수박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요리 딱 나려고 그랬는데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귀가 우웅하니까 이명이 엄마 너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잘 안들리나 이러면서 웅우웅하니까 잘 안들린다 이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아직까지 엄마 아버지 그리고 장인 장모 다 살아계시니까 가장 측근의 식구가 돌아가신 분이 없거든요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신다면 못보게 된다면 이런 상상을 잘 안하는데 한번 하면 감당이 안됩니다 아직까지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오래됐는데 예전에 새벽 3시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꿈속에서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와 일어나고 엄청 울었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꿈속에서 뭐 돌아가시는 거는 명주를 이어준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계실 때 좀 잘 해야 될텐데 그죠 음 자 생각난 김에 엄마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엔치소프트 이거 무슨일이 되냐 여기 있다 그냥 빨간 전봇대 하나 꼽아볼텐데 이건 무슨일이 되냐 그죠 아 이거 이거 적당히 끊어먹는데 있으니까 이거 냅둘라 냅둬요 이거 가지고 있는거 한번 더 치고 하도록 한번 냅둡니다 이거 카카오 신경이 1도 안 써요 그냥 올라가면 돼요 뭐 뭐 뭐 뭐 뭐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술물뿐이 어떤 분이 계신지 몰라도 참 어지간합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하루 종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출석책감 해봅시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1번 눌러 예이야 어떤 분이 계속 보고 계신지 알고싶어요 헥 흫 흑 흐흑 흐흑 잘quin 그ilik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야 모중아 살아있는 수업을 듣고 있잖아 오늘 중요한거 두개 이야기해 줬잖아 여기서 사면 된다고 이야기해 줬잖아 원포인트 레슨 붙잡고 이야기해 줬구만 이거 올라타면 이거 올라타면 게임 끝인거 같아 이거 올라타면 잘 안죽어 이거 지금 원래 이러면 밑으로 푹 빠져야 되거든 어떻게 자 너 수업 해줄게 모중아 왜 안나와 나와라와봐 이거 뭐야 이거 아 초과했대 비우자 그럼 비워 모두 비우기 됐고 이거 이렇게 올라타면 된다고 여기서 죽어야 되거든 원래 이렇게 삐리끼리 하다가 깨지면 끝나는거거든 그거 나오고 딱 들었어 그러니까 사그러잖아 그리고 옆으로 살키면서 안죽어서 또 사그랬거든 두번 사그랬거든 그리고 여기를 갔을때 또 이렇게 튕겨내려오는게 지극히 당연해 안죽어 근데 또 일단 한번 올라탔어 그냥 이렇게 죽는거 하고 이렇게 올라탔다 그래도 삐리끼리 하다가 죽는거고 안죽으면 더 좋은데 일단 그래도 한번 올라탔어 이렇게 올라탔어 그러면 최상보다는 별로지만 일단 그래도 나은거고 깨지면 여기서 푹 죽어야 되거든 안죽어 지금 안죽어 그거는 여차하면 이거 좀 올라타겠어 이러면 게임 끝이야 그냥 이렇게 되면 올라타야돼 올라타야돼 또 왜 안죽는다 외국인들이 사들어오고 있어 외국인들이 이거 봐봐 27000 여기 좌측하단 봐봐 외국인들이 사들어오거든 딴거는 저기 꽁댁인데 이거는 조금 적당하니 한번 사들어갈만 하다 생각하는가 보지 그래서 나도 들어갔다구 이거를 21일 빨리 올라타야돼 그리고 퍽 하고 올라타가지고 봤으니까 하고싶어요 훨씬 느리지 코인하고 하면 이게 느리게 보이겠지 여기 올라가려고 폰 딱 잡는다 이 올라타면 게임 끝이다구 꽁신이 들으면서 밥먹고 유산소 운동 1시간 하고싶고 다했다 저는요 햄볶음밥 먹구요 보석바도 하나먹고 팝핑수도 하나 집축했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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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 으 으 으 되게 심심하네 진짜 으 으 으 움직이는 것도 없어 그냥 가만 그냥 있어 진짜 말 그대로 왜 시장이 그냥 옆으로 질질질 기고 있으니까 이봐봐 시장이 그냥 계속 옆으로 가요 미국 선물도 하루종일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되게 지겨워요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중복 짜리가 2개나 해서 6% 7% 짜리가 2개나 꼽혀있어요 우리 동생한테 카톡 보내볼까 뭐라카는지 자 NC 이거 죽는다고 죽는다고 했는데 에라이 죽기는 6%만 가고 1 2 2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볼린지 밴드 뚫으려고 폼 잡고 있고 윗콜이 달리는 것은 여기 인근에 저항이 좀 있는 상태에서는 돌파할 때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매물을 좀 소화한다는 거거든요. 적당히 지금 정도만 딱 마무리하면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적당히 끊었어요. 좀 흔들흔들 해서 처지면 처지면 좀 아깝잖아. 3분의 1밖에 안 갖고 있어요. 많이 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루종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 오르기도 9만원부터 올라갔는데 9만원부터 생각해봐요. 얼마입니까? 25% 넘어갑니다. 25% 음. 죄송합니다. 차익률은 나올 만다 하죠. 그럼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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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면 바뀜이 무슨 뜻인지 알죠? 후회까지는 딱 이야기합니다. 화면이 뭐가 하나 바뀌었을겁니다. 욕심 차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욕심 차지하는 것도. 남은 으흠 자 이리 gc 올라갈러 폼 잡습니다 어떤때 날린다 이런때 시그널 날려요 이거 딱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올라타면 게임 끝난다고 이야기 했거든 일단 일단 추가 꽁순이 오빠가 주식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께요 이것은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거 셀캐 이거 챙기고 일로 추가 욕심 딱 버렸습니다 셀캐 내려오면 사면돼요 안내려오면 어쩔수 없지 어떻게 다 먹어 적당히 먹었으면 됐지 적당히 적당히 먹어가는게 최고입니다 이거 한국 NHN 한국사이버기업 7% 다 토해냈어 추가 해가지고 지금 적당하지만 앞에서 많이 먹어 봤습니다만 와 아까워서 죽겠어요 원래 같으면 잽싸게 챙기는건데 좀 챙기는게 더 가면 억울할지 몰라도 내 호주문에 들어온 돈이 진짜 내 돈이라니까 그래 후회가 안남고 후회가 안남고 선수나 됩니다 선수나 시장도 보고 이야기하는거죠 시장도 조금 처질려고 폼 잡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적당히 끊었어요 EDGC 가자 스무스 완전 걸었습니다 이거 가야되요 가야됩니다 이제 EDGC 음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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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깝다니깐요. 음... 음...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리딩해드린다구요. 여러분들... 음... 내꺼 아니고... 사실은 좀 그래요. 음... 여기다가 시그널을 느껴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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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나면... 던지고 나면 끝이에요. 던지고 나면... 던지고 난 다음에 갔네... 아이고... 안 팔걸... 그때 팔걸... 뭐... 그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냥 딱 접어버리는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다... 자 외국인이 코스다를 되게 많이 사들어오는데 셀티룸은 셀티룸 제약도 사들었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도 아까 사들어온거 받고 수소차도 되게 강하게 가고 있고 휴대폰 부품 게임 휴대폰을 좀 가뿌네요 HLB가 상한가까지 배팅 나왔으니까 와 HLB가 시청이 이렇게 넘나 워낙 관심을 안갖고 있다 보니까 HLB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시각캐스터 배혜지 저 sy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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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짧게는 몇 프로 자리 몇 프로 지지 자리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너무 짧게는 지지 저항이 더 중요합니다. 손 닦아 놓으면 여기 지켜야 되는데 아까 여기 깨는 듯 했으나 여기 지켰거든요. 여기 지켰어야 돼. 땅 깨고 나면 저항으로 바뀝니다. 얘 위로 세게 못 가는 게 기본이라니까? 얘 위로 세게 못 가는 게 기본이라니까? 이 쪽에 닦아 놓고 나면 이렇게 해 주신 적은 거 같아요. 이 쪽에 닦아 놓고 나면 돼. 잘 안 돼. 야 이게 EDGC 이게 밀리면 안돼요 지금 올라가야 돼요 이제 뱅을 보관하러 가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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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gc만 가면 퍼펙트입니다. 완전 퍼펙트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설 추진 공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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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SCUIAN Pi력 주세요. 누구를 그리고 저기 위로 계속 치고 갔어야 되요 또 시원찮아 집니다 또 오늘로서 일단 뭐 내일이라도 올라타면 또 양호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시원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틴 헬스케어도 11만원대 벽을 또 못 넘고 내려오네요 결국은 현재 욕심 안부리고 적당히 먹었을때 챙기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1번 눌러 예의야 중요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에요 꽁이한테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야 꽁이 물론 돈 많은정도는 내한테 줄지 모르겠지만 꽁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 꽁아 니 호주머니에 있는거 나한테 줘 이러면 주겠어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에요 챙겨가면서 가는건 나쁜거 아니에요 아까 안챙겼으면 지금 봐봐 이거 포우하고 더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야 진짜 신의 한수다 이거 셀틴 헬스케어 다 던져 챙깁니다 전략매도 언제 던지는 줄 알아요 빠지기 전에 전략매도 일단 챙깁니다 일단 챙깁니다 와우 빠지기 전에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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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님은 처음 뵙는 분인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것 던지고 이것 샀다 그랬거든 EDGC 이거 만약에 일로 딱 올라간다 거품 부는거지 그죠 이거 다 피해내고 여기서 딱 사서 이거 올라간다 우와 숙이는거지 그죠 남 닥터케이야 끔찍끔쩍 놀래는게 저런데서 끔찍끔쩍 놀래죠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조금만 늦었어도 눈물 흘릴 뻔했어요 그죠 우와 이러잖아요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 올라가면 좋아 죽는거지 던진거는 빠지고 사은거는 올라가고 난리나는거지 한번도 그건 아닙니다 시켜봐요 시켜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이구야 2프로떼 빠진다 2프로떼로 빠진다 9프로 가다가 참 장난하는것도 아니죠 진짜 이거 뭡니까 이거 10프로 갔었다 10프로 갖다가 2프로떼를 내려온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지금 저것때문인지 갑자기 코스닥이 확 무너집니다 확 무너진다니까 좀 그렇네 어쨌든 중요한 라인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청 1위 아닙니까 막 던지면 와 진짜 신의 아주다 셰틴 헬스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래가 못 던지면 여기라도 눈물을 머금고 그냥 적당히 쪼끄미라도 먹고 던져야 되는데 못 던지면 완전 또뻑니다 그죠? 밑으로 푹 치고 내려가면 또 엉망진창 되는거 거든요 셰틴 헬스케어 당연히 던졌어야지 여기 무너질 때 종목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셰틴 헬스케어 위주로 이야기 했지만 그 논리는 다 적용되잖아요 셰틴 헬스케어 던지려고 하면 여기 무너지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여기 다 똥씩 챙기고 챙기고 여기 무너지면 던져 버려야죠 그죠? 절대 안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회원 가입하고도 절대 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없지만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왜 돈 못 번다 이야기 하는가 하면요 지금 강세장이니까 그게 통한다니까요 아침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강세장이니까 그게 통하는데 나중에는 던져야 될 자리 안 던지면 박살나요 박살나 언제? 언제? 기억 안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래서 그렇지 옛날에 기억 안나세요? 기억 안나시냐고 던져야 될 자리 안 던지면 박살난다니까요 셰티리온도 지금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저 많이 올라갔지 공매도 재개 해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 봐봐 던져야 될지 안 던지면 박살난다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던지려 한 자리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 박살났어요 박살났어요 박살났죠?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아닌데 하신다고 commission 146만원이면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아닌데 DANIEL اع 저 물리면 그냥 중장기를 허구 끝까지 집에 Doylealt ured Könling 음 음 감이 딱 왔어 여기 인금부터 야 이거 더 못간다 딱 감왔거든요 다 던져 그러잖아 몇억 갖고있어봐야 얼마 세이브됐는지 4% 넘게 세이브됐습니다 1억 칩시다 1억 4%면 얼마입니까 400만원 세이브됐어 400만원 틀렸습니까 1억만 갖고있냐고 1억만 그래서 혼자 하는것보다 100번 낫다고 이야기하는겁니다 1억 5%면은 1억 5%면은 1억 5%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억 5%면은 1억 5%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할건 아니지만 우리 팀원중에 이거 끊은사람 있어요 그죠? 안 끊고 있으니까 더 올라갔잖아요 오늘 말고 기존에 끊은사람이 있어요 풀어서 나서 끊었겠지만 그런거 차이가 있다니깐요 절대 욕 아닙니다 본인이 여러가지 자금운용상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던진다 했는데 그 던진다 말하기 전에 전 그랬습니다 던진다 말하기 전에 오일성 깨기 전까지 끝까지 들고 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와 던졌으면 어떻게 된겁니까 던지라 소리 안했거든 앞에는 비중 축소한거 있어요 끝까지 들고 간 나머지 오일성 깨지기 전까지 오늘 정도에 던지든 말든 그럼 여기도 이만큼 슛 더 나간겁니다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이거 여기서 던져 여기까지입니다 딱 그랬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까지 합시다 조금 더 올라갔는데 됐는데 일주일도 더 안갔어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분은 저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코칭 잘받았다고 만족도 안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고마운 인사도 하던데 말은 아는데 현대차는 좀 아깝죠 말은 아는데 현대차는 좀 아깝죠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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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라톤 레이스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승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시 50분. 억지로 한다 이런 뜻은 아니구요. 오래간만이네요. 풀타임 방송인거.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 됐던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끝나기 전에 사실 이거 느낌은 좀 있는데 오늘 안가면 내일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한 30분 남았는데 퍽 하고 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분 베리베리 굿으로 끝나는건데 EDGC 이거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이 시원찮아요. 코스닥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1.4%나 상승중입니다만 더 안빠지는 것만 해도 다행인거야. 호중이 추세가 무서운거야. 추세가 확 무너지고 나니까 잘 안가잖아. 그래서 빨리 확 들어올려야 돼. 여기 딱 무너졌잖아. 그래도 음봉으로 마무리하면 안좋은데 아래꼬리 딱 땡기잖아. 내일이라도 여기 딱 올라타면 게임 오버라고. 여기처럼 딱 올라타면 끝이야. 올라타면 돼. 근데 오늘 올라탔으면 좋겠다. 오늘이. 이게 나서 그런게 엄청 빠져보입니다. 기분 안좋다. 이거 사막건대서. 이거 사막건대서. 미국선물 흔들리면서 같이 좀 흔들립니다. 미국선물 흔들리면서 같이 좀 흔들립니다. 이게 무슨 뉴스가 보자. 그렇죠. 이건 무슨 뉴스입니까. ному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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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gc 자외사 합병 코로나 기폐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시켜준다 했잖아 여기서 올라가봤자 튕겨내려간다 여기 깨져서 올라가봤자 빠진다 가 기본이라고 했잖아 정확히 기본대로 따라가네 공식은 보고 하나도 안보고도 이야기 했잖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반가 반가 안그래도 요즘 잘 지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전엔 에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반가웠는데 어제껜가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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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시총이 그렇게 상위에 있는데 그렇게 크게 흔들리면 추식 겁나서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크게 흔들리면 수식을 겁나서 하겠냐구요 딱 안 쳐다보고 있으면 안되는거잖아 지금 시총 1위인데 10% 갔다가 2%로 밀리는게 뭡니까 도대체 너무한거 아니에요 빠지는 것도 조금 이유도 있어요 119000 여기가 정고점이거든요 얼쭉 왔잖아 얼쭉 그리고 계속 못 치고 가면 다 됐다 거든지 다 됐다 끊고 끊고 마지막 10% 나오는건 여기 인근에서 끊고 끊고 하니까 쫙 빠지잖아 그죠 그것도 다 여기 위에 정고점 인근에 왔다 라는 것도 다 계산이 되어있는 겁니다 더 올라가도 내꺼 아니다 딱 그랬잖아 제가 그죠 종목요 뭘 추천해 드려야 되나 edgc 싸요 사요 이거 14000원 밑으로 깨지면 비중 줄이구요 지금 사요 14000원 정도에서 반등 조짐 나오면 한번 더 추가 이거 오늘 내일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면 제법 갈 것 같아요 일단 1차 물량 사구요 2차 물량 14000원 지키면 추가 못 지키면 패스 그리고 적당히 쳐지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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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십시오 edgc 진단키트 입니다 오늘 진단키트 형제들이 다 시원찮아서 그러는데 반등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외국인 막사도로 입니다 와 하이닉스 진짜 안간다 한 3 4% 짜리 먹고 싶으면 하이닉스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릴께요 많이 말고 한 4000원 한 4000원 띄기 4000원이면 5% 아닙니까 582 40 이니까 차포 떼고 한 3% 먹고 싶다면 하이닉스도 한번 사볼만 하다 이거 밑으로 박살나기 보다는 올라갈 겁니다 아마 고 2개 추천할께요 설명해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지금까지 닥터 케이한테 배운 대로 본인이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와 근데 하이닉스 진짜 너무 안간다 하하하하 와아 진짜 징하네요 와아 진짜 징하네요 와아 진짜 징하네요 이쪽으로 와이ров도 확인해 볼게요 style 뭐 솔직히 꺄 입 ield 스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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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다니까 좀 상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마감... 10몇분 남기고... 지금... 쏘다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많이 빠져... 어떻게... 400개... 나... 하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방송했는데 이게 적당히 마무리되면서 끝나야 개운할 거 아냐 미국 선물도 좀 빠져요 야 그렇다치도 너무하다 그냥 밀어버리네 옵션 만기일 값은 하네요 양쪽 다 까져서 보입니까 옵션 양쪽 다 까져서 갑자기 확 밀어버리니까 양쪽 다 많이 났습니다 저게 옵션이에요 저게 올라가면서 put 옵션 조지고 내려오면서 call 옵션 조지고 그래서 왔다갔다 할 거짓말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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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nc 소프트는 진짜 잘 버티네 가까움을 좀 포예냈는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벌었습니다 벌어여 아까 1%때도 상승이었는데 마이너스 0.66으로 흥영 다이러트로 밀어버립니다 코스닥도 2.06% 상승하다가 많이 토해냈어요 지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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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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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다운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요. 잘 가다가 물론 미국 선물이 좀 빠진 건 있습니다만 옵션 물량 연계된 부분들 프로그램 매도세 확 놓으면서 확 빠지면서 일단 지금 현재 동시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물을 여기 보면 플러스 800개죠. 지금 마이너스 2000개잖아요. 2800개를 패대기를 치면서 밑으로 쏟았습니다. 밑으로 쏟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세가 유발되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2천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기관도 플러스였는데 아까 그죠? 갑자기 확 쏟아지면서 프로그램 같이 좀 추래된 것 같아요. 매도세. 그러면서 기관에 쌍크림 매도로 전환했고요. 코스피 0.29% 지금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2% 가까이 가던 부분 1.12% 상승으로 하락폭 절반 정도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아쉬워요. 좀 아쉽습니다. 종목별로는 바이오가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강세 보이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10%까지 가다가 공시 하나 떴습니다. 셀트리온 3,4병 아직까지 계획 없다. 그냥 박살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부터 매도를 다 했어요. 매도하고 나니까 죽 빠져서 다행이긴 한데 저는 시곤날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기서 던졌다고. 그죠? 챙기면서 간다고 다 시곤날 드렸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면서 만약에 참고를 했다면 오늘 하루 시간 투자한 거는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4% 이상은 세이브 시켜드렸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EDGC를 지금 추천 오늘 드려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5% 하락 중인데요. 추가 매수를 전일부터 했기 때문에 돈을 매수 했기 때문에 16,000원 건만 올라오면 풀었습니다만 지금 한 3% 정도 빠진 거거든요. 시젠을 비롯해서 수젠택이도 그렇고 상당히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올라가려 해도 밀리고 올라가려 해도 좀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내일 만약에 내일 만약에 진단키트 쪽으로 한 번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충분히 빠져놓을 수 있는 구간에 EDGC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약세입니다. 강세보이더 삼성전자 그대로 밀리면서 마이너스 건이고요. SK하이닉스도 0.37% 마이너스인데 이거 더 빠지기보다는 올라간다 라고 아까 누가 우리 시리님이 뭐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할 때 하이닉스하고 이거 한 4% 정도만 먹으려면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시했고요. 꾸러 땡기죠. 싹 땡겼습니다. 일단 어떻게 쭉 더 땡기면서 끝나면 매우 양호인 상황이고 EDGC를 말씀드렸고 네이버 카카오 오늘 언택트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엔소프트도 상당히 강하게 오늘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더 갈 수 있는 권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거리랑도 실렸고요. 실적 양호하다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최근에 외국계에서 슬슬 들어옵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적절한 수준이니까 추가 상승한다면 충분히 이것도 양호한 상황으로 갈 수 있고요. 5G는 던졌습니다. 어저께 던졌거든요. 위에서 던지고 나니까 쭉 빠졌습니다. 20일 좀 부담스러워요. 좀 더 처질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20일에서 반등한다 음봉이 좀 커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보면 A스테크하고 이런 쪽도 차익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자 2차전지 LG화 결국은 고점 부위에서 플러스권 유지 못하고 마이너스 마감될 듯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자 오늘은 수소차 중에 접근할 수 있다 했던 우리산업과 성창 오토텍이 13% 이상 올라가는 기형을 또 표했습니다. 그리고 GYP SM YG와 같은 엔터테인먼트도 강세보였고 아무리 플러스핏과 같은 화장품 주도 저점이다. 중장기 가능하다고 의견 드렸고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하고 싶었고 결과가 썩 깔끔하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도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되었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 오늘 평가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 됐지 싶습니다. 다행히 코스피 좀 땡기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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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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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그래도 좀 땡기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구요. 코스피 0.1%로 그래도 상승 마감 코스닥 1.10%로 상승 마감 했습니다. 좀 헛웃음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기관은 플러스로 전환 됐습니다. 아까 900 얼마에서 그러니까 동시효과 에서 외국인은 덧돈져 가지고 3390억 마이너스 폭 늘렸구요. 기관은 플러스로 된 상황이구요. 코스닥은 뭐 그만 그만 합니다. 선물로 더 패되게 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옵션 만기일 다운 그런 모습이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구요. 이번주 닥터케이가 휴가를 완전히 반납하고 여러분들께 도움되고자 3일동안 오전방송 했구요. 오늘은 풀타임 방송 였습니다. 언젠가는 닥터케이가 카톡 리딩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금처럼 풀방송 으로 리딩을 할 날이 아마 올 겁니다. 그것은 당장은 아닐 겁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일단은 카톡 리딩으로 할 것이구요. 다음에 언젠가는 이렇게 생방으로 계속 리딩 한다면 여러분들께 더 도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자 지금 현재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3개월 플러스 1개월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많이 보여 드렸다 생각합니다. 그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부분 상당히 보여 드렸다 생각하니깐요. 할인 이벤트 기간 잘 활용하시구요.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 공유 광고 봐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닥터케이었습니다.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